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3000에 40도 되고 1000에 50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에는 45 정도가 되겠죠? 방은 많이 깔끔하고 넓은 편에 속합니다. 1000에 50으로도 아주 괜찮고요. 3000에 40으로도 괜찮습니다. 여기 약간 보일러실인데 세탁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세탁실에 있는 원룸은 요즘에 보기 힘들죠?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70 나옵니다. 3m 70 나오고요. 여기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2m 55 정도 나오는데 여기 이 벽에서부터니까 이 벽에서 여기까지 공간 이렇게 보면 방이 정말 많이 큰 편입니다. 내부 아주 깔끔하고 화장실은 아까 찍었나? 화장실은 문화나 일반 원룸 사이즈고요. 그래서 1000에 50으로도 많이 상위급이고요. 3000에 40 정도로도 아주 상위급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방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방 한도 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는 강추 강추 항상 세입자가 있어서 못 찍어서 그렇지 공실이 하나 있어서 찍었습니다. 그러다야정 문화 문화 감사합니다.